지금도 그 사람 밧도 있지요 그 외제차 아부사이 단신 아 성훈이 오 아버지한테 저렇게 애교 부릅니다 아들이 되게 귀여운 아들이네요 아들이 크다 그렇죠 부모님은 되게 사랑받고 잘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돼가지고 요즘은 이 편에서 그 누굴 봐 어떤 저희 고마워서 너무 슬픈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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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전에 얘기할게 너무 헷갈롭다 아 네 보기 싶어서 그랬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사랑해 네 사랑해 구웅 마련